강원도 교육청 예산이 1조 원 이상 감소할 전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 도교육청의 주된 세입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 법정 전입금이 1조 1,277억 원 줄어듭니다. 원인은 국가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454억 원, 지방세수 악화에 따른 지자체 법정 전입금 823억 원이 각각 감소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감액된 예산은 불용 예정액 등을 통해 충당하지만 내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